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반 코너에서는 혁신학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운 지가 제법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한국의 고교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송파구에서 새로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지역 내에 학교가 혁신학교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는 그런 피켓 시위가 열리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관련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 혁신학교 제도라는 것이 한국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추구한다 이런 명분을 걸고 2009년도에 진보 교육감이었던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25개 학교가 가입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158개 학교 그리고 2020년도에는 250개 학교 정도가 아마 그 제도의 대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서울 시내만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전체 고교 20% 정도가 혁신학교를 도입하고 그 제도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토론식 수업을 많이 하고 또 토요원에 대한 그런 주제는 교사들이 아마 제시하고 혁신학교에는 전교조 출신의 교사분들이 아마 주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 방식의 그런 교육이 아마 추진이 되고 또 어떤 토론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정치적 편향성 같은 것이 개입된다고 해서 우려도 있고 반발도 그동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송파구에 있는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귀한 자식이 혁신학교라는 그런 체제 하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의사표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딱 한 번 정도 지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더라도 그 체제나 제도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고교 무시험 입학 제도에 해당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초창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학했던 그런 고교는 입학시험을 치룰 당시에 상당히 낮은 등급에 속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내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편함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학교 체제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치료해야 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런 대상 가운데 하나가 혁신학교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그런 자료나 사실을 제가 입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학교를 가서 경험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추론이 가능하게 된 거죠. 아마 그런 제도화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부모가 없는 것이죠. 저는 뭐 진보나 보수나 자신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 상황에 맞지 않고 이미 2017년도에 교육부가 주도한 그런 실태조사에서 전국의 고교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학력이 미달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학생들은 그 당시에 보면 노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시대고 학생 수가 한 반에 40명이 있으면 그중에 아주 활동적인 사람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면 수업 분위기는 엉망인 거죠. 그런 혁신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분들의 인터뷰나 인근을 보면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다. 그런 상황 속에 3년을 보냈을 때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차할 것인가는 우리가 익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제도를 개선할 때 항상 사적이익보다는 조금 더 공평하게 공정하게 자신의 입장이 아니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서울시내에 전체 학생들 가운데 2020년도에 20% 정도가 이런 제도 하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비난받아야 될 일이고 정말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제도들을 고안하고 실천에 옮길까? 그리고 2009년도에 실시가 된 이후에 학력 저하 현상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명명백폐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강제할까? 정말 어른들이 나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부모라면 절대 용이 날 수가 없죠. 제가 학부모 입장이 되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분노할 만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혁신학교 도입을 권유하는 사람들조차도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혁신학교에 입학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반대하는 부모들을 분노케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개선되어야 될 그런 교육 제도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